날짜 시간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일과 시작일과 행사일과 표일을 참조하여 시작일과 행사일 사이에 작업일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업일이 0보다 작으면 공백으로 표시하고요. 작업일은 세자리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세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일단 문제에 나와있는 네트워크 데이즈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값을 한번 구할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네트워크라고 entity, 네트워크 데이즈라고 선택하시고요. 더블클릭. 이 함수, fx 함수 삽입에 가셔서 시작 날짜를 물어봅니다. 시작일은 d1셀에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는데요. d1셀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끝나는 날짜는 행사일에 있는 날짜까지. 행사일의 날짜까지를 마지막 날짜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 중간에 공휴일이 있습니다. 공휴일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주실 건데요. f3부터 f10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을 참조할 때 항상 f3부터 f10을 참조할 수 있도록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면 작업일이 45일이라고 구해지는데요. 공휴일을 뺀 45일이라고 구해지는데 구한 값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있다면 문제에서 공백으로 처리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현재 구한 값을 숫자 3자리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000 형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신 값 앞에다가 등호 다음에다가 if 조금 전에 구하신 값이 0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금 전에 구하셨던 식을 그대로 쓰실 건데요. 컨트롤 c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값을 구한 값에다가 신표 0을 하나 둘 셋 큰 따옴표 묶어서 형식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텍스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조금 전에 구한 값을 텍스트 함수가 000 입력했기 때문에 앞에 0은 세자리가 안될 때는 채워서 표시가 되고요. 0보다 작았던 데이터가 있다면 공백이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3의 판매일과 표 2의 공휴일을 이용해서 표 3의 제2삼부터 제2식구 영역에다가 수선일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선일은 판매일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 후의 날짜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이 좀 나와 있는데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연, 월, 일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텍스트 함수부터 입력할까요? text 라고 입력하시고 값을 구한 다음에요. 그 다음 형식에다가 큰 따옴표 묶어서 yyy년 m월 d일 그 다음에 요일을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요. 그래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일단 형식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연, 월, 일 해당한 요일까지 표시하셨고 그 다음 워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워크데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i3, 바로 왼쪽에 있는 i3의 i3의 값에다가 신표 저희는 문제에 나와 있는 3일 후에 날짜를 구할 건데요. 네이지가 3일이고요. 혹시 공휴일이 있습니까? 그럼 공휴일의 데이터를 날짜 영역을 F3 부터 F10 영역을 선택을 하는데 이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해야 돼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워크데이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시작일부터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판매일로부터 3일 후에 날짜로 수선일입니다. 라고 표시할 건데 공휴일이 있다면 공휴일은 3일보다 더 포함이 되겠죠. 1월 17일에서 3일이 경과하면 18일, 19일, 20일이 돼야 되는데 22일이 됐던 주말이 있어서 또 주말도 포함이 되고 또 하나 공휴일까지 감안해서 수선일 언제 나옵니다. 연, 월, 일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내용까지 살펴보셨고 다음 세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표사의 검침일을 이용하여 M3 부터 M18 영역에다가 사용기간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날짜를 월 두 자리 슬래시 일 두 자리 형식으로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검침일까지 3월 5일 한 달 전부터 라고 계산하실 건데 한 달 전에 하루 경과한 날짜부터 한 달 전 사용기간은 검침일의 한 달 전 다음 날에서부터 검침일까지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데이트 함수를 이용해 볼까요? 이 데이트는 스타트 데이트 왼쪽에 검침일로부터 한 달이니까 일이라고 입력하면 한 달 전 날짜 형식을 살짝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까요? 텍스트를 물론 셀 선식에 가셔서 만드셔도 되는데요. 텍스트에 가셔서 문제 나와 있는 mm 슬래시 디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4월 한 달 전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제가 그냥 한 달인가 그냥 1이라고 넣었는데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해야 한 달 전이 되죠. 2월 5일부터 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이 날짜의 다음 날이니까 현재 구하신 날짜에다가 더하기 1 하면 2월 6일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현재 날짜의 검침일도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m% 연산자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 물결을 표시하겠습니다. 물결을 입력하시고요. 물결을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물결 입력하시고 m% 또 하나 날짜를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바로 왼쪽에 있는 L3에 있는 값을 L3에 있는 값을 mm 슬래시 디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시면 현재 검침일 한 달 전부터 검침일까지 사용기간입니다.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제를 보겠는데요. 네 번째 예제는 오른쪽에 기준일 아래쪽에 할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가와 제조일가 보전기간과 표 5를 참조하여서 S3부터 S24 영역의 할인가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판매가 곱하기 1배기 할인율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1배기 할인율은 할인율은 유통기한 마이너스 기준일 슬래시 30으로 계산하시오. 그럼 또 유통기한은 데이터가 없어요. 유통기간은 어떻게 하시냐. 제조일에서부터 보전기간까지 보전기간이 지난 날로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통기한부터 구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을 구하기 위해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유통기한은 제조일에서 보전기간이 지난 날로 계산한다. 이 데이터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제조일로부터 심표 보전기간 계열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이거는 이제 쓸 서식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우선은 결과는 서식을 따로 바꾸면 또 회계서식도 바꿔야 되니까 사실은 날짜 형식으로 나오는 게 맞는데 일단 이렇게 놓을게요. 유통기한은 제조일에서 보전기간이 지난 날로 계산한다. 그러면 유통기간에서 마이너스 기준일을 뺀다고 했잖아요. 뺀 값을 30으로 나눠서 몫을 구하고자 합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커션2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커션2는 몫을 구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유통기간을 구하셨고요. 마이너스 유통기한을 빼요. 아니 기준일을 빼요. 기준일을 빼는데 기준일은 항상 제1셀에 있겠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을 문제에서 30일로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누기 30 이 데이터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은 유통기한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일을 뺀 값을 30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몫을 구할 수 있고요. 이 몫을 가지고 몫을 가지고 할인율을 찾으러 갈 거예요. 남은 기간에 표 5에 가서 할인율을 찾아올 겁니다. 그럼 할인율을 찾기 위해서는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구하겠죠.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VLOOKUP 조금 전에 값은 구해놨어요. 심표 맨 뒤에 가서 심표 하시고요. 표 5의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심표 첫 번째 열에 가서 남은 기간은 구하셨던 걸 가지고 두 번째 열에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니니까 생략하시고 가로 닫고 누르시면 일단 0이라고 표시된 이유는요. 서식을 살짝 제가 백분율로 바꾸면 백분율로 클릭하면 이렇게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다시 실행 취소 하시고요. 이 값을 이 값을 가지고 맨 앞에다가 판매가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라고 입력하시고 맨 끝에서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그러면 할인가가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할인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결과가 이제 회계형시호 되어 있는데 날짜를 구한 데이터가 회계형시호 일련번호로 표시가 돼서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럴 때는 사실 새 서식에 가셔서 살짝 날짜 형식으로 바꿔보시고 맞는가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렇게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날짜 시간 함수에 실습을 해보셨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지금 하셨던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시간 함수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